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혹시 환절기에 감기는... 걸리셨구나. 이제 날씨가 슬슬 쌀쌀해지면서 오시는 분들마다 감기에 걸리셨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혹시 그때 이후로 따로 관리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관리를 안하셔서 문제가 있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 그런건 특별히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그러면 일단 상태를 조금 살펴보구요. 그 다음에 귀청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누워주시면 되구요. 혹시 귀청소하시다가 졸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상태를 살펴볼게요. 자세히 가까이서 살펴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살짝만 돌려서 이쪽으로 봐주세요. 음 일단 외관성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살펴보기 전에 제가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 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안쪽이 살짝 붉은 귀가 보이긴 하네요. 안쪽이 살짝 붉은 귀가 보이긴 하네요. 아 혹시 감기에 걸리셨을 때 중이염이라든지 웨이도염 혹은 그쪽 관련 질환에 아 그런건 없었어요. 음 다행이네요. 근데 굉장히 지금 거의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비해 근데 그때는 관리 방법을 잘 모르셨을 테니까 그쵸? 이제는 잘하시니까 혹시라도 만지다가 조금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네 이쪽은 되셨구요 그 다음에 반대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조금 귀 안쪽에 살짝 딱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뭐 긁었다던지 그러셨나요? 아 손톱은 상처가 나은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청소할 때는 좀 좀 주의해서 해야겠네요. 여기 이쪽 부분이죠. 오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따로 귀청소를 너무 자주 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네. 답답하다고 느끼시더라도 차라리 자극적으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버려주는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개 똑바로 해주시고 귀 한번 마사지 할께요. 네. 되셨구요. 그러면 복역쪽으로 이어클리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때는 항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으시면 되구요. 아프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실때는 말로 하시기보다는 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 가볍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귀 쇳쪽부터 청소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살짝 귀 귀 왜 이렇게 오랜만에 해보셨어요? 아 귀 상태가 많이 괜찮아져서 그러면 다행이죠. 이쪽이 살짝 오르긴 한데 아마 느끼실때는 전혀 모르실거에요. 그쵸? 똑같죠? 그러면 이제 귀 귀 귀 안쪽 청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엄청 부드럽죠? 너무 부드럽죠? 근데..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좀.. 상태가 안좋으신거같은데.. 아.. 아직 가볍게 끝까지 다 나은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제가 탕비실에 가면 직접 만든 홈메이드 수제유자차가 있으니까 그거 한잔 마시고 가세요. 네. 북한기에는 수제차가 정말 좋아요. 그것만한 것도 없는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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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아 놓아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바깥쪽부터 살짝 청소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이 살짝 더 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더 귀지가 않나요? 이쪽이 좀 더 귀지가 않나요? 이쪽이 좀 더 귀지가 않나요? 어디보자.. 그러면 여기도 안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더 귀지가 않나요? 이쪽이 좀 더 귀지가 않나요? 이쪽이 좀 더 귀지않을때는 오실 때 불편한 점 없었어요? 아..괜찮으셨어요? 간혹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워낙 잘 찾아오시고 그러시니까 그냥 양의상 좀 있어요 응답이에요 이쪽 시원하시죠? 여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실때는 샤워를 하시고 나서 귀에 물가를 닦는다는 정도만 해서 면봉 사용하셔서 살살 이런식으로 판다는 느낌은 하지 않는게 좋구요 그리고 닦아낸다 그 정도 닦아낸다 네 되셨네요 일단 귀가 살짝씩 지금 제가 정말 부드럽게 해서 받으실때는 아프다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없으실 수가 있겠지만 또 귀 속에서는 거의 없었던 자극이 갑자기 찾아오는거라서 어느정도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살짝 드라이올 같은 약품인데 바르면 귀에서 축축한게 아니라 바로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향도 좋고 귀 치료에도 좋다며 살짝만 찍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누워계세요 네 깊숙이까지는 바르지 않을거에요 반대쪽도 톡톡톡톡톡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살짝씩 발라줄게요 톡톡톡톡톡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살짝씩 발라줄게요 반대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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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살 턱 한번만 들어볼래요. 네. 항상 이렇게 귀 마사지를 하실때는 림프선을 따라서 주먹을 살짝 쥐고 목선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네. 고개 살짝만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쪽부터 반대쪽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반대쪽도 아래에 아래에서 오랫동안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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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했으니까 살짝 오이 읽기가 사라질 동안에 제가 조금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저번보다 피부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혈색이 되게 좋으세요 네 진짜로 이쪽 살짝 한번 볼게요 진정도 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있어서 피로해보기도 좋으니까 생각날 때 한 번씩 마사지 해주세요 알겠죠? 그러게요 생각보다 다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저번보다는 확실히 깨끗한 상태로 오셔가지고 저도 수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건 점인가요? 점이구나 네 거의 다 말랐네요 이제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지루해하실까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휘자창 얼른 가지고 올게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가져왔어요 그렇게 뜨겁게 타지 않았으니까 뜨겁게 타지 않았으니까 네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이건 제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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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많이 달지도 않고 그렇다고 많이 쉬지도 않아서 맛있죠 저도 목이 아플 때는 꼭 휘자차를 먹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환절기에는 꼭 항상 챙겨다니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몸이 아픈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고 서럽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평소에 몸을 조금 챙기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죠 하여튼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몸 챙기는 건 급급한 것 같아요 하하 네 다 드셨어요 맛있게 잘 마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는 이제 다 편안하시죠 네 끈적임도 없을 거니까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 없을 거에요 네 그러면 다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귀 관리 꼭 잘 하셔야 해요 알겠죠 이쪽 보니까 손톱 자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민하신 편인 거 같으니까 그만큼 더 관리를 잘 해주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